주 단백질 정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백질은 탄소 수소 산소 질소 황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아미노산 조성과 같습니다 질소를 함유한 기타 식품 이구요 여기에서 아마이도 화합물 암모니아 화합물 항산 암모니움 CHNO2 그룹이 포함된 화합물 산과 멸접하는 관계 아세트아마이드 CHNO3CO NH2 우레아 요소 표린 연기 아데닌에서 RNA DNA 그 다음에 크리에이틴 근육조직 NHC NH2NCH3 CH2COH 표린 연기는 특히 미생물의 경우 함유량이 많습니다 크로즈 프로테인 킨달법 마이크로 마이크로 킨달법 원리 시류에 황산과 분해죄를 가하고 가열하면 분해 산화와 환환이 동시에 일어나며 시류에 포함되어 있는 질소는 일단 NH3로 변해서 황산과 반응하여 항산 암모니움으로 되고 분해액 속에 남게 됩니다 분해에게 과잉의 알칼리를 가하여 증류시키면 암모니아가 다시 방출되고 이 가스를 보리게시드로 흡수하여 규정 알칼리 용액으로 역적정하면 전질소량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각 시류에 해당되는 질소 환산계수 이렇게 곱하여 단백질 함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네 가지 분해, 증류, 중화, 적정, 이런 단계인데요 분해는 시류종 유기물 및 질소 황산, 암모니움, 아황산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물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그럼 증류, 황산암모니움, 수산화, 나트륨, 그러면 2NH3이 발생되고요 황산암모니움과 물이 2H2O 나옵니다 3 중화반응 3 NH3에 H3PO3, NH4O3에 BO3가 중화반응이 일으키고요 4 적정 2 NH3PO3 더하기 3H2SO4, 3 NH4O2SO4 더하기 2H3PO3 여기에서 수단화 나트륨 표준 용액은 공기 중에 CO2와 반응 가능이 있고요 간접법입니다 그러나 봉산 4% H3PO3는 마이너스 40도 이하의 것 봉산에 직접 흡착시켜 황산 표준 용액으로 직접 적정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구는 마이크로 방법을 위한 기구는 킬딸 분해 장치, 증류 장치, 킬딸 라운드 플라스틱 500에서 800ml LMIUM 플라스틱 250ml 들어가고요 시야 H2SO4 분해 촉매제 하이크로 암히스로 소지오 설파이트 더하기 8g 암히스로 소지오 설파이트 8g 금속 셀랜 또 K2SO4 CUSO4 10 대 1 시약이 필요합니다 33% NaOH 용액 2% 보릭애시드 with Exit Indicator No.5 20g 보릭애시드 Indicator Solution 20ml Mixed Indicator 0.25g From Thraser Green 250ml Metal Red 100ml 97% 에탄온 2액을 합칩니다. 황산용액 0.00715 Normal H2SO4 96% 3.65g 이렇게 시약은 많죠. 이렇게 준비한 다음에 방법 1. 2g 200g의 초단백질 함유 시료 500ml KELDAL PLASK에 넣고요. 2. 10g 3. CELLEN ACTIONS EXTURE 20ml의 노왕산 3. 5. 잘 처음에서 검은 수출이 없어질 때까지 거품이 안 나올 때까지 하구요. 4. 계속 가열하여 갈색이 없어질 때까지 합니다. 5. 갈색이 없어진 후 10분간 더 가열하여 연한 녹색이 된 것을 확인하구요. 6. 냉각되게 방치한 후 250ml 증류수를 가합니다. 7. 계속해서 70ml AOH 용액을 따르구요. 8. 끓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아연 조각을 넣은 다음에 증류장치에 연결해 조심스럽게 흔들어 섞어줍니다. 9. 가열하기 전에 30ml 보릭애시드에 인디케이터 가한 액을 250ml 앨런 마이어 플라스크에 넣은 뒤 잘 연결하여 응축액 주입권이 액에 잠기도록 합니다. 10. 증류가 끝나는 것은 180ml 정도가 차게 될 때입니다. 10. 보릭애시드 액을 atu 레시 passt savior 현떄 circle 연결works 10. 두번째 눈에 붙여요 10. 소내 11. 더블 11. mentaux 13. 13. 14. 한글자막 by 한효정